기준금리가 계속 올라서 금리 가장 높을 때 가입하려고 매일같이 예금금리 비교해보신 분들이라면 요즘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을 겁니다. 기준금리는 불과 2주 전에도 올랐는데 예금금리가 오히려 떨어진 상품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압박에 나섰다는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몇 달간 사실 한국은 기준금리를 충분히 많이 올렸는데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있었죠. 바로 무섭게 치솟은 원달러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 돈이 더 미국 쪽으로 쏠릴 것을 두려워해서 그랬던 건데요. 환율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을 되찾으면서 기준금리가 인상 사이클을 마감하고 곧 동결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이 어쩌면 고금리로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상품들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은행 대신 우체국 얼마 전 저희 한국경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수신상품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제동을 건 뒤에 시중은행 금리가 일제히 상승을 멈추거나 오히려 금리가 조금씩 떨어졌는데요. 갑자기 해성처럼 고금리 상품 리스트에 올라간 금융기관이 있죠. 바로 우체국입니다. 현재 우체국은 1년 만기 최고금리 연 5%의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이란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3.35%인데 우선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1.4% 포인트가 추가돼서 굳이 멀리 우체국 찾아가서 창고 번호표 뽑고 막 기다리다가 만나서 가입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기본으로 연 4.75% 금리는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상품 우대이율로 최대 0.6%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3% 포인트를 받습니다. 이거는 가입할 때 바로 할 필요는 없고 만기 전전달 말까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확인서라는 거를 창고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 조건이 조금 귀찮습니다. 바로 동의 버튼만 클릭하면 되는 건 아니고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라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가입 확인서 출력해야 가능하거든요. 이게 조금 귀찮지만 4조건 중 가장 많은 우대금리가 지급됩니다. 그 다음은 우체국 공익재단 협약기관에 기부하면 0.2% 포인트를 줍니다. 이건 사실 귀찮은 건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취지 자체가 너무 좋은 데다가 천 원 이상만 한 번만 이체해도 우대금리 조건으로 만족을 해줍니다. 협약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고요. 이번에 가입하신다면 연말에 좀 따뜻한 정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소액이나마 기부도 하시고 우대금리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지 두 조건은 쉽습니다. 종이통장 미발행에 동의하시면 0.1% 포인트 그리고 가입할 때 환경지킴 서약에 동의하면 마찬가지로 0.1% 포인트를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0.6%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근데 우체국의 고금리 상품 또 있습니다. 이름부터 심플한 우체국 편리한 이정기예금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최고금리가 1년 만기 연 5.25%로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과 비교해서 0.1%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본금리는 마찬가지로 연 3.35%인데요. 우선 똑같이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1.4% 포인트가 추가되고 여러 조건들 중에서 몇 가지를 만족하면 최대 0.5% 포인트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들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쉬운 우대금리 조건은 우체국 온라인 정기예금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0.3%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지급되는데요. 굳이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과 이 상품을 둘 다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상품 먼저 가입해서 우대금리 받고 그러고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을 하시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급여이체입니다. 매달 50만 원 이상이 입금되는 경우 만족이 되는데요. 조건이 까다롭게 적혀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매달 20일에 국민은행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날 혹은 월급 다음날 월급 혹은 급여 이런 이름으로 우체국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입출금 통장도 함께 굴려야 한다는 점이죠. 다음 조건은 추천번호 우대인데요.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가입할 때 타인의 추천번호를 입력하면 0.1%포인트 본인의 추천번호를 타인이 입력하면 0.1%포인트 해서 최대 0.2%포인트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지난주 소개드렸던 신한은행 상품처럼 약간 다단계의 느낌이 좀 나죠. 다음 조건은 우체국 매일모와 이적금에 가입하고 만기 때까지 유지하면 0.1%포인트 만기 때 자동 재예치할 경우에 또다시 0.1%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사실 이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들이 하나같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우체국 예금에 가입하실 생각이라면 첫 번째 상품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체국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기관입니다. 우체국은 다 아시다시피 우편이 메인 업무지만 예금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체국은 은행으로 분류되지도 그렇다고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각각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서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1금융권으로 분류됩니다.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같은 여러 지표에서 4대 시중은행 지위를 위협하면서 명실상부한 5대 은행으로 자리 잡기도 했죠. 그런데 우체국은 한국은행법상 은행이 아닙니다. 우체국의 이 애매한 스테스는 우체국이 예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비롯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우체국 예금보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체국이 예금이나 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조항인데요.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우체국이 은행이라던가 은행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던가 어떤 성격의 금융기관이라던가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 법에서 사실 중요한 건 우체국이 은행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바로 제4조에 나오는 국가의 지급 책임 조항인데요. 국가는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라고 나옵니다. 과로로 이자를 포함한다고도 적혀 있죠.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주체가 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주체가 돼서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사가 망해도 원리금을 포함해 한 금융사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주는 모든 일금융권 은행들보다도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월부터 짱코노미 콘텐츠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가 바로 안정성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열의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한경코리아마켓 채널이 주식 전문 채널이었던 주코노미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안정성보다는 높은 수익성을 쫓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금리가 갑자기 급격히 오르고 주식시장이 많이 침체되면서 확실히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의 예금을 찾으시면서도 예금자 보호범이라던가 저축은행의 안정성에 대해서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크게 늘었죠. 그래서 오늘 우체국 상품들 소개하는 김에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특수한 금융 상품들 몇 가지 소개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중금채와 상금채입니다. 중금채는 중소기업은행법, 상금채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발행하는 금융채권입니다. 채권이다 보니까 원래도 안정성이 높지만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에 따라 발행하는 특수금융채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더욱 높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일반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예금처럼 가입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선호되는데요. 지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금리가 높아져서 아주 인기 있었던 중금채 상품이죠. 기업은행의 IBK D-Day 통장이 있습니다. 단기 중금채 상품인데 지난번엔 연 5.15%로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연 4.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년 만기 금리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그리고 9개월 단위의 금리도 비교적 높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산업은행의 뉴스타트 산금채라는 상품은 현재 연 4.75%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산금채 금리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데다가 산업은행의 자체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높아서 메리트가 훨씬 더 컸는데요. 최근에는 산업은행의 정기예금인 KDB 하이 정기예금 금리가 연 4.9%로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어느 동네를 가도 보이지만 막상 급한 일이 생겨서 찾아가려고 하면 걸어가기에는 꼭 멀린 우체국 상품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예금 금리 상승이 확실히 주춤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유자금 있는데도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움직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놓친 좋은 상품이나 자신만의 예금 팁 있으면 저희 댓글창으로도 공유해주시고요. 저희 고정 댓글 보시면 한국경제 온라인 회원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무료로 회원가입하시면 한경닷컴에서도 더 많은 좋은 콘텐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